국민의힘 가방희 의원 박성중, 김영식, 허은하, 홍석준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극좌 독설과 자파 정치꾼,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최민희 전 위원을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전 위원은 이재명 캠프의 미디어 특보단장을 하였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친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자파단체의 상임 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민주당은 두기를 맞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위원장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출신으로 최민희 후보가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원은 민얼령의 장악일색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직권만 하면 야당척 추천 인사들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삼아 사사건건 해방을 놓고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극자정치권 최민희를 추천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의 독단 처리에 이어서 여야 합의의 방통위 운영 정신을 깡거리 무시한 채 고약한 내로남불 행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 미달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오늘은 7대 자격 미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민희 후보는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서 방통위원 결격 사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 중에는 상임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 후보가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는 2020년 약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 부수입을 올리는 특혜를 누렸으며 당시 민주당을 대변하는 편파 방송을 자행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최민희 후보는 공직선거법 2번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불공정 편파 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최민희 후보가 상임 대표로 있었던 민원인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은 공동대표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쳤던 심사위원으로 조만간 재허가 심사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대표 출신을 차관급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또한 다른 분란을 만들 뿐입니다. 넷째, 최민희 후보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하한 편협한 사과 방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KBS 1라디오 주지뉴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릉을 방문해 단골 음식점 주인 및 주민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강원도는 취해법권 지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의 강원도 비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 2억 내지 3억 아파트 발언을 무례하게 옹호하다 김포 지역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최민희 후보는 입만 열면 망원을 쏟아내는 좌파 망원 제조기입니다. 최민희 후보는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해 전태일 10살을 모욕하는 망원을 내벗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제 시민이 선물한 말린 생선을 들어 올리자 무속이라고 조작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최민희의 독설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극문 똥팔이라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최민희 후보는 단순 민주당 비례의원 출신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민원년 상임 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 제작 편성에 개입하고 나아가 방심의를 겉박하여 심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 노조 MBC 본부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민희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 의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목 1인, 야당목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다름으로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추천 비율을 유지하라는 조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임명되면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연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목 2인을 초과하게 되어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선전선동을 자행하면서도 자격도 없는 최민희 후보를 임명해달라고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의 그간 걸어온 길과 각종 불법 혐의, 정언, 유착, 좌우를 가리지 않은 망언, 편협한 사고, 좌편향된 정파성 등의 문제로 공영방송을 심판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상이나 절차적으로 부적격한 최민희 후보를 공영방송으로 책임지는 방통위인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방통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있는 최민희 후보를 민주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검도를 벗어난 거대 야능의 생태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 최민희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방통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대통령에게 최민희 후보의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불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3년 4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일동 간사 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재 홍석준 허나 의원입니다. 차렷 경영. 이게 더 이상 방통위원회 국민의힘 일자리에 대한 경고를 시켜linsierte는 기간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를 시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영이 매우 자체를 지켜볼까요? 또한 경고를 시켜볼까요? 어떻게 보면은행 시감들을 지켜볼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대방에서의 발견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보도와 함께하는 것 같은 경우gar가 판맞哎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